대전교구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5년 26일, 짧지만 위대했던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적 삶과 신앙, 성덕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한 취지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대전교구가 제작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홍보 영상입니다. 불과 25년 26일, 짧은 생애였지만 김대건 신부가 남긴 위대한 순교적 삶과 신앙, 성덕을 그려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유네스코가 김대건 신부를 세계 기념인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유네스콘은 김대건 신부님을 2021년 세계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5년 26일을 산 김대건 신부님, 믿음과 삶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200년 뒤 우리도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모두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며 희망차게 기쁘게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